여러가지 어려운 소식들이 많은데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또 여러 사정 때문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분들 모두에게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주 예수님과 더 동일하게 또 깊이 친밀하게 그렇게 동행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은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데 있습니다 사도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쓴 이유는 고린도 교회 안에 시기와 다툼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바울은 그 이유를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나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한마디로 애들이니까 싸운다는 거죠 사도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는 어른들에게 할 수 있는 그런 굳은 음식과 같은 말씀은 전하지 못하고 어린아이들에게나 줄 수 있는 말씀, 젖과 같은 말씀만 가르쳐 썼노라고 지금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이는 어른인데 식당에서 가방에서 젖병을 꺼내서 그 젖병을 입에다 물고 식사시간에 식사하는 사람을 보면 징그럽기도 하고 끔찍한 느낌이 들죠 그런데 실제로 교회 안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나이는 분명히 들었고 또 목사고 또 교회 중직자고 믿음은 다 장성한 것 같은데 그런데 젖병 물고 있는 어린애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서로 식이하고 다투고 팔을 나누어서 싸우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린애들인 거죠 애들이라는 겁니다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식이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육에 속한 사람을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 보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만 만족하는 사람 그렇게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애들이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만 만족하는 수준의 사람들 그러니까 서로 식이하고 질투하고 교회 안에서 파가 나뉘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고 또 목회자고 또 교회에서 중직자고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도 어른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만 만족하고 내가 옳다는 생각만 주장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그리고 팔을 나누어서 서로 다투고 나는 누구 편이야 누구 편이야 라고 한다면 그는 영적으로는 아주 어린애입니다 여러분 한번 유치원 아이들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 위기 가운데 빠지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어릴 때부터 본 교회 어른들은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싸우고 그리고 서로 시기하고 목회자들 모임에서도 그런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어린애인데 맡고 있는 책임은 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 거죠 사도바울은 이것을 인간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나 일반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그런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적 아니면 아군입니다 나하고 맞지 않으면 무조건 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사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라도 바로 서 있어야 우리 사회가 바로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마저도 들어와 보면 사람들 사이에 서로 파가 갈리고 그리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내가 옳다 내가 그르다 라는 식으로 가면 나라가 망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왜 도대체 사람들이 이처럼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실제로 바라보는 눈이 뜨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지지도 않고 바라보아지지도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함께 계시는 게 진짜 믿어지고 주님을 바라본다면 사람을 내세울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계신데 나는 누구 파야? 누구 파야? 그게 말이 됩니까? 큰 소리 내고 싸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신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서로 시기 질투하고 다투고 팔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바울은 고린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아볼로가 이어 맡아서 고린도 교회에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신 분은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사도바울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5절부터 7절에 보면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잖아요 여러분 중에 이 정도도 이해 못할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도 실제로 교회 공동체로 모여보면 왜 그렇게 서로 다툼이 많고 파가 갈리는지요 실제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바치며 하나님의 건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기초가 없습니다 유기성 목사도 이 교회에서 예수님의 종일 뿐이지 이 교회의 기초 아닙니다 나는 어느 목사파다, 나는 어느 목사파다, 나는 어느 장로파다 없습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초입니다 11절에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어떤 교회든지 주님 오실 때 다 불로 한번 검증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이, 불시험이 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교회가 진짜 예수님의 교회인지를 검증하는 겁니다 불시험이 왔는데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그런 교회는 껐떡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진짜 그 교회의 주인이신 교회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는 불시험이 올 때 오히려 예수님의 역사와 존재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나무나 또는 풀이나 지프로 그렇게 만든 교회가 있는데 이런 교회는 다 불타버립니다 불시험이 올 때 그건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비전이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열심을 가지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느 교회에 가면 그 교회에 언제 나왔느냐고 하는 게 자랑인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다 교회 일찍 그 교회에 등록한 게 뭘 그렇게 자랑거리가 됩니다 얼마나 그 교회에 헌금 많이 했느냐 그걸 자랑으로 삼는 교인도 있습니다 신학교 어느 신학교에서 공부했는가 그걸 자랑으로 하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세운 것들입니다 불시험이 오면 진짜 창피할 노릇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런 거나 자랑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창피하고 두렵겠습니까 1948년에 중국이 공산당 치하에 들어갔습니다 공산당 정부가 교회를 눈에 가시처럼 생각을 그래서 모든 선교사를 다 추방했습니다 모든 목사를 다 감옥에 가뒀습니다 모든 예배당 다 문 다 걸어잠그고 못 박았습니다 예배 못 드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결국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지요 그런 상황에서 선교사도 목사도 없고 예배당도 다 문 닫았는데 더 부흥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더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예수 가정교회라고 말합니다 중국의 유명한 가정교회 그 교회는 예수님이 중심이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교회였어요 선교사 바라보거나 목사 바라보거나 예배당 건물 바라보거나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정말 그들의 진짜 믿음의 대상이었어요 그런 교회는 그런 상황에서도 더 부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불시험을 견뎌낼 수 있는지 준비된 교회여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자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권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도대체 뭘 준비하자는 거죠?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말은 개인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 내 몸이 성전이죠 그런 우리들이 모였으니 우리가 모이는 곳에 항상 주님이 같이 계시지요 그러니 우리가 성전인 것입니다 절대로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들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이 모인 것은 그저 사람들이 모인 어떤 단체인 줄로 생각합니다 성령님이 안 보이니까 그냥 교회도 그냥 사람들이 모인 단체 하나로 여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인들 중에도 성령께서 자기 안에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모르는 교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실제로는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교인들이 모인 소케나 또는 교회 안에 어떤 공동체 모임이 사람들끼리 모인 곳인 줄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싸우고 팔을 갈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바라보아지지 않고 사람들만 보이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찢는 것입니다 본인이 그걸 전혀 모르니까 그냥 그런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고 갈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몸을 찢는 겁니다 사도바울이 아직도 예수를 믿기 전에 스테반을 순교하게 했고 그리고 또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다마스커스로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도중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빛보다도 더 강력한 빛으로 주님이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눈이 멀었어요 도대체 이분이 누군가 사우라 사우라 하시는데 도대체 누시오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깜짝 놀랄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도바울이 자기는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 교회를 핍박했지 사도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말은 교회와 예수님을 예수님은 같이 보셨다 교회가 핍박을 당했는데 예수님이 핍박을 당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쉽게 생각할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끼리 모였으니까 뭐 싸우는 일도 있고 시기 질투도 있고 서로 파도 나뉘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고 살아야 돼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어린아이라고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시기심도 없고 다툼도 없는 줄로 생각하면 오해해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시기하는 마음 다투는 마음 화가 난 마음 일어나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도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나바와 엄청 싸웠어요 마가라는 사람을 데려갈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로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따로따로 전도여행을 떠났을 정도예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화도 나고 시기심도 생기고 육신적인 어떤 욕망도 똑같이 일어나요 다른 게 뭡니까? 그러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다른 것은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정말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였다는 거예요 시기심이 일어나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그 시기심으로 살 수가 없어요 화도 나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화를 낼 수가 없어요 사람의 욕구와 욕심은 누구나 똑같죠 그런데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진짜 믿어지니까 내 마음의 욕심과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리고 오직 주님께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점만 다를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함께 계신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지도 못하고 바라보지도 않으니까 어린아이 같이 하는 거예요 계속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되려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옳다고 그러고 그리고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공동체가 맨 싸움판이 되어버리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이 사람들 사이에 쫙 퍼져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그 일로 인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보이지 않잖아요 바이러스는 그런데도 알아요 지금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죄의 바이러스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비교할 수 없이 무서운 바이러스가 지금 사람들 사이에 퍼져 있어요 무섭게 퍼져가요 죄의 바이러스예요 마귀의 역사예요 우는 사자같이 삼힐 자를 삼키고 있어요 지금도 지금 이 시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에 사로잡혀서 멸망의 길로 가는지 몰라요 사망자 통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영원한 멸망에 빠지는 사람의 통계는 얼마나 더 끔찍하게 많을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데 진짜 두려워할 건 따로 있어요 죄의 바이러스예요 그러나 죄의 바이러스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이지 않으시지만 너무나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의식해서 여러 가지로 조심하고 생활도 완전히 패턴도 바뀌고 사람들 모이는 곳에는 가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손도 열심히 깨끗하게 씻고 보이지 않지만 바이러스가 지금 이렇게 전념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니까 바뀌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주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라는 걸 여러분이 진짜 의식하기 시작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의식하는 것 비교가 안 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어려운가요 아니 지금 여러분들이 그 역량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다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활 패턴을 바꾸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정말 믿고 의식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 전체는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보이지 않지만 증상은 분명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지금도 이렇게 우리 가운데서 퍼지고 그렇게 전념되고 있나 누가 열이 나고 기침을 하고 폐렴 증상이 나타나고 와 정말 역사하고 있구나 알지요 증상을 보니까 아는 거예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러분 죄의 바이러스가 진짜 역사하고 있나 음란함과 욕심 탐심 거짓 그런 일들이 사람들 속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야 진짜 죄의 바이러스가 진짜 역사하고 있구나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어 우리가 증상이 나타나는 거 보니까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진짜 계신가요? 역시 증상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하고 오늘 이처럼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이렇게 역사하는 것 자체가 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증상이에요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성령님을 그러나 여러분은 이미 다 알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그래서 오늘 이렇게 교회에 오신 거잖아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다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나 예수님이 주님입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나 하나님이 아버지이십니까? 여러분이 집에 있어서도 똑같잖아요 직장에 있어서도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게 해주시는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은 내 아버지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책망하시고 근심하시는 것을 다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소원이 생기고 전도하고 싶고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된다는 마음이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성령님을 주목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된 자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구나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바뀌는 거예요 미싸남 모임 때 어느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기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자발적으로 새벽기도는 그날 처음 나왔다는 거예요 어째서 그렇게 나올 마음이 들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그동안에 멸시하고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어떻게 그걸 깨달았습니까 민숙이 14장을 읽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땅에 정탕권을 보냈는데 10명이 돌아와서 얼마나 악평을 하는지 우리가 그 가난한 땅 들어가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고를 듣고 전부 다 탄식을 하고 울고 모세를 원망하고 돌로 쳐서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고 우리 다 돌아가자 애국으로 돌아가자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한다 분명히 내가 약속하기를 가난한 땅 너희들에게 주었다 들어가라 말씀했는데 그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것을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멸시라고 받았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그 성경을 읽는데 꼭 자기에게 하는 말씀 같으드래요 기도해라 내가 응답하리라 한두 번 들은 게 아닙니다 설교 때도 들었고 성경 읽으면서도 자기가 깨달았고 마음의 감동도 여러 차례 받았는데 기도 못한다 너무 피곤하다 이런 저런 핑계로 기도를 안 하고 살았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자기는 그렇게 하는 줄 몰랐대요 그 다음날 새벽에 눈이 뜨였대요 새벽 기도 갈 시간이잖아 그러고는 그냥 일어나서 교회를 왔다는 겁니다 주님을 의식하기 시작하니까 정말 주의 말씀을 내가 귀 기울이기 시작하니까 삶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도 다 끊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참 쉽지 않았어요 이유는 제 마음이 아직 죄에 대한 분명한 결단이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분명한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그걸 나 자신에게 적용했어요 나는 죽었다 이제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라 그때 제가 느껴진 느낌은 좀 황홀한 것이었어요 완전히 제가 다시 태어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저에게 물으셨어요 너는 이제 죄와 완전히 결별할 마음이 되었느냐 그 전에 그런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때마다 제 마음은 불편했어요 무거웠어요 도대체 무슨 낙으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데는 죄에 대한 미련을 마음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끊어버리고 사는 것은 재미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날은 제 마음속에서부터 죄에 대한 너무나 혐오감이 드는 거예요 그동안의 죄와 그렇게 은근히 짝하고 마음을 두었던 것이 너무 애통한 거예요 그저 제 중심에서부터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제가 원합니다 제가 죄에서 완전히 결별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부터 죄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주 예수님을 정말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된 은혜는 다 받았어요 그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믿고 사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돼요 18절 말씀에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든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똑똑한 사람이 되어도 살기 어려운데 왜 어리석은 사람이 되라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여러분 딸 바보라는 말 들어보셨죠? 딸을 둔 아버지는요 다른 사람이 보면 꼭 바보 같아요 딸만 보면 완전히 바보같이 돼요 예수님 바라보는 것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나면요 예수님 바보가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히 바보같이 아주 어리석고 아무런 힘도 없고 때리면 그냥 맞기만 하고 괴롭히면 그냥 괴로움만 당하고 반항할 줄도 모르고 그런데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진짜 살 길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지키는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싸우지 않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시기 질투 주님 바라보고 나면 더 이상 내게는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이 어려울수록 교회는 더 예수님의 교회가 돼야 되고 우리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의 성전으로 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주 예수님을 정말 바라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찬을 받습니다 성찬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다시 확인해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성찬받을 믿음이 있는가에 달려 있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살을 주시고 피를 주셨다 나와 한몸이 되어주셨다 여러분이 진짜 믿으신다면 지금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주님을 바라보시고 사서야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고 성찬을 받겠는데 쉽지 않은 세상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은 때에 주님 붙잡습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한몸이 되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저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성찬을 받겠습니다 주님의 성전인 우리byход 정 신精 주님 정신 주님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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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